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카메라를 딱 쳐다봤어 윤지야, 누가 여기 초코 올렸어 초코 음 맛있다 먹어볼래? 음 맛있다 맛있지? 어? 여기는 그거 있다 오뎅 오뎅 음 맛있네 맛있다 오뎅 오뎅 먹을래? 먹어봐 여기 있는데 뭐 오뎅 여기 오뎅 맛있지? 아무 맛도 없는데 오뎅 맛있지 오뎅 초콜릿이 있고 여기 오뎅 있잖아 초콜릿 오뎅 낚인 것 같아요 아니 낚인 것 아닌데? 다시 먹어봐 카메라를 자꾸 째려봐요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먹어봐 먹어봐 진짜 맛있다인가? 먹어봐 한번만 나 왜 저렇게 위아래로 훑지? 먹어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없는 거 다 아는데 줄까? 줄까? 이거 줄까? 응 sst 맛있지? 오뎅 이번엔 오뎅 줄까 오뎅? 오 먹어 아 속지마 속지마 너무 살아미야 맛있어? 맛있어? 이번에는 들깨 칼국수 이런 거 줄까? 야 들깨 칼국수 이거 들깨칼국수 있어 여기 털 자! 먹어! 자존심 상했어 그럼 다시 다시 그럼 다시 다시 초콜릿 먹을까? 이거 초콜릿? 먹어 초콜릿은 먹어 들깨칼국수가 맛이 없었구나 들깨칼국수 들깨칼국수 먹을 사람 아 맛있다 자 언니 코딱키 언니 코딱키 먹어주라 아 더러워요 더러워 언니 코딱키 먹어주라 먹어주라 진짜 인간적으로 더럽대요 어떻게 먹어주면 척해야되네요 아우 고마워 고마워 언니 뽀뽀 이제 언니 뽀뽀 옳지 해피엔딩 은지손 아이고 예뻐 그건 얼굴 손 아이고 잘했다 자 초코 먹어 잘했으니까 초코 삐졌어 삐졌어 그만 찍어 이런건가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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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